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인 부산 시리미술관 소장 미술품이 고위층 인사 방문 시 의전에 필요하다며 시장 관사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에 전시된 수억 원에 이르는 미술품 9점 중 4점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캔버스 역할을 하는 합판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부산시리미술관 소장 미술품인 박고석 작가의 오륙도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작품을 오고돈 시장은 관사에 석 달 동안이나 걸어뒀습니다. 오륙도 말고도 오 시장 취임 이후 관사로 옮겨간 부산시리미술관 소장품은 모두 9점. 시민의 자산인 이 미술품들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 부산시리미술관이 작성한 작품 상태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이유환의 바람과 함께입니다. 가장자리에 잔크랙, 그러니까 균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가 문신에 나무 조각품입니다. 작품 일부분에 균열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만린 작가의 청동 미술품에선 부식이 확인됐습니다. 균열이 나타난 작품은 4점, 2점에선 부식이나 얼룩이 나타났습니다. 작품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 관리, 문제는 관사에선 이 온습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내부 문건을 확보해 살펴봤더니 시장 관사 대여 이후 지난달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온습도 유지관리 대장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